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올해 시장. 오랜만이다, 그치? 우리는. 왔어요, 왔어요. 여기저기 한번 구경해볼게요. 가자. 사람 많다. 찍기 어렵다. 딱새우나 생선에 많이들 드시고요. 한치철이라서 한치가 제일 인기가 많았답니다. 숙소가 서귀포라 제주사리 기간 동안 정말 자주 왔답니다. 엄마, 거기다가. 응, 뭐? 주스? 가보자. 이거 파는 덴가보다. 탕후루 돼, 탕후루. 주스 우리 거 사서. 꽃이 있다, 꽃이. 뭐가 꽃이다? 응. 한치꽃이. 본격 휴가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장도 좋은 편이야답니다.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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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나 머리를 꽂아와봐라. 예쁜 거 한번 보자. 아, 머리띠도 있네. 은하 엄마. 아, 귀여워. 이중섭 거리로 나와봤어요. 뼈 아빠들. 뼈 아빠들. 뼈 아빠들. 이중섭 거리 입구에 귀여운 기념품 샵에 이끌려 들어가 보았답니다. 제주도는 소풍샵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꽤 재미난 일이었답니다. 많이 샀어요. 가자. 이중섭 거리 좀 더 구경해보자. 도라르방 있다. 차 뒤에 차 있어요. 이거 도라르방. 어, 저기 그 커피네. 양 많이 주는 커피. 예쁘다. 거리가 좀 느낌 바뀐 것 같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중섭 거리 다 걸어보지 못하고요. 그냥 거리를 기억할 만한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걸려? 이거 한 박스랑. 이거 한 박스. 한 박스 주셨어? 오늘 저녁이야. 한국이에요? 덥다, 덥다. 대단하다, 다들. 여기 있어요. 요구레 흐르는 건 땀이니? 네. 우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많이 덥다 하겠는데. 일반 기본이. 쇼핑 마지막은 약속한 한라봉 주스 구매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주스도 사고, 마플도 사고, 쇼핑도 사고, 옥수수도 사고, 옥수수도 사고. 얼른 먹으러 가자. 가자, 안녕. 빠빠. 올레 시작 끝.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옥수수랑 롱카츠 먹는 영상이 있어서 연결해봅니다. 옥수수 무슨 맛이야? 젓가락 여기 있었네. 옥수수 무슨 맛이야? 꽂아또라, 그럼 지금이라도. 넣어볼게. 응. 응. 다음엔 돈까스 소스 꼭 넣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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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